위대한 환경미화 아 이제 결함이 있는 차는 못 들어온다 화물 아 올림픽 준비 기술적 결함이 4개 이상 차량은 입국이 금지된다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밀수범이 있다 밀수범이 왔네 트럭 개그인데 올림 차량이 허용 가능한 총 중량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계량대까지 생겼네요 안녕하십니까 세대 중량이 1580이고 안 넘었죠 아하 여권번호가 안 맞고요 38살이죠 다음에 또 침대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구만 닭 닭 닭 닭 닭 한 마리 어디? 내려주시겠습니까? 닭 한 마리 어디 갔습니까? 닭 한 마리가 없습니까? 닭 닭 닭 닭 닭 닭 목록과 일치하지 않구요 얼굴은 같은 사람이고 세대 중량도 괜찮고 차량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명이 파손 하나 됐구요 미러 하나 터졌구요 백미러 터졌습니다 사이드미러 살아 있구요 바퀴 다 살아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구요 하지만 못 들어오십니다 캐퍼는 왜 있냐 어우 다음 차 체결함이 있어? 차 체결함은 뭐야? 차 체결함은 뭐야? 차 체결함은 이름과 다르다고? 아 이렇게 어떻게 해? 990kg 오케이 내려주시겠어요? 내려주시겠어요? 해제는 어디에 넣어주셨나? 선생님? 아 밀수인데요? 내려 하 다 뒤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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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있구나 술 어디가냐? 런진다 이거 거소 거소 나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도주자를 차에 타기 전에 멈춰서이면 안될까? 그리박 아 아 검문 도중에 차에 타? 오 아우 씨 아 아 아니 타가 워낙 가갖고 아이 설활아 완성? 어서? 아아 아우 씨 내 유리창만 어저께 깨지네 아이 진짜 적당히 해 타석도 왜 이리 안나 타석도 왜 이리 안나 타석도 왜 이리 안나 죽었어? 오 오케오케 다 없지? 박은 돌아가야겠다 아우 씨 죽어버렸네 뭐야 이거 어디까지 온 거야? 빵빵 후후 오오후 후후 에휴 수리 좀 해놓을게 으씨 다음 탈출하기 전에 바퀴로 타트러야 되나 하아 진짜 으으음 와비스 와비스 문서 좀 주시겠습니까 아이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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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39살 다 괜찮은 것 같고 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6개 확인됐습니다 차량 방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이 지금 깨져 있죠 여기도 깨져 있네요 사이드 미러도 하나 없네요 1520 다음 어 출입 규정 차체 결함 차체 결함은 뭔지 모르겠어 차체 결함 때문에 출입 규정이 걸려가지고 오늘 토론해야 되네 오십육세 2030km 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차체 결함이라고 봐야되나 엔진이 7030kg 남관님 30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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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있고, 거울있고, 빵 꽂고, 범퍼있고 깔끔한데요? 뭔가... 아카리스타인스카 아찔이시다 이번 아침 패드 중량이 6,300이야? 괜찮고 나이만 체크해봅시다 마흔아홉살 사이드미러가 없네 양쪽도 없는건가? 음... 차량 확인좀 해봅시다 바나나 더미 세개 번초더미 네개 위로 네개 위협적인 물줄 두개 껴 트렌치 한개 다 맞고 사이드미러가 하나도 없는거 아냐? 고 봅시다 조명... 아니 조명이래 상파선 두개 타이어 빵꾸 그리고 그리고 이 차는 원래 사이드미러가 없나? 사이드미러 없는 차가 있나? 사이드미러 없음 크립규정 사이드미러 불가 어... 맞네 미러 없는 맞고 차량 유형도 틀렸고 이름도 틀렸네 주식... 하... 사네? 아... 일일... 장고가 마이너스네 장고가 마이너스네 어...잠깐만 힘은 그대로 요거는 여전히 그대로네요 요거는 여전히 그대로네요 왜이래... 근데 게임이... 게임이 좀 잘 안나오는거 같지? 어... 저거 안... 이름도... 아니... 왜이냐... 어쨌든... 그녀와 아... 그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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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비 아하 35살 일단 무게도 확인해보고 아 진짜 최대 중량 가스로 실었네 차량 한번 따봅시다 아따 그만 따 다 체크하려면 내려야겠는데 아따 갑자기 건문하다가 전화를 받으라고? 어 다 확인 됐나? 바나나 3개 가스렌지 3개 기름통 2개 변기 하나 비료할게 다 맞구만 불이긴 불인데 자체 확인 암유리 하나 조금 이따 받아도 되겠지? 범퍼가 없는거 같은데? 아닌가? 범퍼 있는건가? 어쨌든 어쨌든 불갑니다 전화오면 누가 좀 받아라 아 전화 받았습니다 그럼 오 아 아따 아 아 아 가야돼 검문하다 말고 신비한 살인 일어갑니다 살인사건 조사하러 가는건가? 프레임이 더 안나오네 오우 쒸트 어 라더에 도구 온김에 도구좀 살까? 아 돈 더 벌어야되는데 확실히 애들이 좀 겨우 고용을 하니까 돈관리가 빡세네 여기야 병이님? 병이님 계십니까? 병이님 계십니까? 병이님? 병이님? 병이 6명 있다 다시 왜 이렇게 안나와 게임이 무슨일이 있었죠? 바다엔더? 두개 두개 다른 두개 다른 보컬 중 두개 들어 부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 힘들다. 하지만 아들이 마주의 말에 대해 말했다. 문을 말했다. 그는 이상한 아픈의 마음이 있었다. 아들이 발사에 출신을 해 주자. 아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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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아들이 아들,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었다. 그는 그는 그의 아픈 반응을 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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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아픈 반응을 했다. 잘해야지. 그녀는 그녀의 그가 유명한 걸 보고 계신지. 우리가 그녀의 아토피아의 이후라이를 내놨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그가 일을 낳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토피아의 이후라이. 아, 그녀가 그녀의 이후라이. 이후라이의 아토피아의 이후라이의 이후라이. 아, 서로가 서로를 범민이네. 음성보고 이 차는 어디지? 진짜 수석은 어떻게 해? 뭔가 잊지 않을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범울 뒤쪽으로 가봐야되나? 아 여기구나 손목시계를 역시 아하! 발자국이 있구나 따라가다가 칼 맞는거 아냐? 여기다 경희 경희 범행 도구를 찾았어 도구 아하니 야기를 두꺼워 해줘야 돼잖아 아하 시계 갑자기 배러 아래 저 여기가 아님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아희도 근데 안은 마실 몰이네 혼목시계를 갖고 있는데 노란 놈의 우주 바이수 외제는 이벤트의 위치를 찾으러 가상 소년라 이벤트 위치를 찾으러 가상 이벤트 위치를 찾으러 가상 어, 갑자기 살인사건의 수사가 시작되네 뭐 어떻게 찾아야되지? 여긴가? 술을 진탕 먹었네 저녁, 스포라이프가 종료가 팀어annya 이곳은 대전에서 일어나면 오직도가 또다운 일어났는데 오직도가 또다운 일어났어요 오직도가 또다운 일어났어요 아이안아, 이안아, 이안아 이안아, 이안아 이안아 오늘 아침에 김웅 이곳에서 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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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a 여는 여기서 ridiculous 이 Ninja 이 고 싶었을 때 이 이 이 나 이 머마 가 이 이건 이 이 이 이 아 이 이 이 아 아 아 아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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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만족스러운 팀우르? 건물 뒷편으로 가는가 봤다? 서로 거물띠 편도 갔대 오늘 아침에는 틈이 나는 이것을 시키고 저는 이것을 도착했고 그래서 이것을 부족한 근ос장에 거기서는 오수하여 이 와우는 두 번역 Saul 지민이 일 signed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서식을 보냈고 제 몸에 기숙한 정회로 그니까 말을 들어보면은 티무르는 빠로 갔고 올렉은 건물 뒤편 갔다 그러나 올렉은 건물 뒤편 갔다 다시 돌아다니는 건물 뒤편 갔다 이 건물 뒤편 갔다 이 건물 뒤편 갔다 아하 선서부가 중각인데 어딨어 보관소가 어딨어 여기지? 뭐 찾아야되지? 으흠 어? 티무르구나? 이관 명행하대로 저는 올렉 보그다노프에 대해 조사하고 KGP와 협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밀고자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로의 팀으로요. 마치코와 크리스토프는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됐다. 그럼 나한테 공격을 해? 돌아갔구나. 다음 다음 응 응 봅시다 아하 38살 일단 불가구요 아 앞에 다 깨졌네요 사이드미러도 다 있고 거울도 다 있고 화물이 있나? 전주도미아 올게 전주도미아 올게 헉 헉 헉 헉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스타 시 stains , 어케 오케이 불가 안녕하십니까 아 범죄자라고? 불법 밀수품을? 못 알아봤네 24살 시멘트와 징 못봤지? 흐흐흐 손상.. 손상 확인해봅시다 손상이.. 없죠? 손가 손가 다음 응 오케이 46세 브금유예를 심상시한지 빔 7개 심엔 두개 심엔.. 못다 아 아 시멘트를 앞범퍼에 실었네 음 차량 확인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 유리창 하나 계셨구요 이건 없습니다 공가 다음 공 오케이 아 덤벌기하렴 내려보쇼 아 아 아 아 39 아 아 난리났다 말요일도 지났네 연기 연기 두개 차량 상태도 체크를 다 해줘야되나? 어차피 밖으로 보낼건데 유리창 하나 유리창 하나 유리창 하나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은거 같은데 업무는 완료 업무 숙소를 좀 올려야되는데 아 이거 올리면 돈 없는데 오호 뭐하냐 휴식 오늘 밖에 수사 갔다왔더니 힘들구만 날씨 아 잠시 시작 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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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노란색 차량 스톱 스톱 와 3900 안녕하십니까 아하 28 당사성 물질 12개 체킹 차량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깔끔하고 그러면은 걸어도 되나? 걸어도 되나? 불가 가시오 가시오 으이 다음 아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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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안됐어 차량 유형이랑 등록번호가 다르고 번포도 없고 차체 결함도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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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유리 하나 깨졌고요 사이드 미러가 두개 다 없네 오케이 거부 다음 초록색 차량 나이는 그렇게 안맞아보이는데 아하 뭐야 또 차량유형 출입규정 창파손 하나에 조명파손 하나 차량유형은 뭐야 뭐가 자꾸 안되는거야 등록증 등록증 뭐 사고싶은데 아 한가오 엄청 싸다 아 체크 50불 어허씨 아 그들 아 봐봐 죽진 않겠지? 돈값 좀 해라 2, 3, 2, 3 1, 2, 2, 1 육수 육수 총무는거 아니야? 죽어 죽어 오우 쉣 뭐야 상전이 안돼 어? 어 왜 상전이 안되지? 아이씨 소중탈약에서 하잖아 아이씨 아이씨 그럴 땐 몰라 아 아 아 찬양을 좀 사와야 되는데 어 이거 떨어져도 돼? 어이 잠깐만 야 선풍기 암 차량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아 얼마 없네 마흔하나 번초돔이 세개 감자포다 두개 뭐 보이는 그대로 차량 상태 한번 괜찮은거 같죠? 괜찮은거 같죠? 번가 아 어? 차량 유형과 차량 등록번호가 틀리다고? 골자 보네 골자 보네 자꾸 틀리네 등록번호 등록번호가 차량 등록번호 말하는거야? 범퍼 없는거 아니야 지금? 번호판도 없네 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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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맞고 만료일 괜찮고 만료일 괜찮고 장비 체크 아 아따 많다 시멘트 2개, 아 시멘트 6개, 냉장고 2개, 가스레인지 3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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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맞고 음 차량 상태자 한번 훑어봅시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 하나 살짝 깨졌네요 조명 파손 사이드미러도 하나 없네요 바퀴도 터졌네요 여기도 터졌네요 그러면 출입 규정으로 못 들어갑니다 외로 오래 걸리냐고 나가 바퀴가 저만큼 눌리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창파손 하나로 확인 못했네 숙소를 그래서 인식력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오 이게 나이 새집 얼추 비슷하다 넌 많이 든다 넌 많이 들어 넌 많이 든다 넌 많이 들어 스토야치 나스 아드로우니이 니 프로즈나 든 나야치 고맙다 뭐야 편지가 왔다 올림틴 경비대의 지휘관에게 저는 카가스탄 올림픽팀의 코치입니다 우리 선수 중 한 명인 줄리어스 자케 선수 중 지금 모임 행사가 오지도 않았고 만나지 못했다 글을 보셨나요? 예?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비슷한 애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문서 좀 주시겠어요? 아 올림픽 보려고? 나이는 지금 상관없지 않나? 나 차량 색깔만 보면 되고 등록번호 맞고 패키 체킹 다 둘 맞고 차량 파손 상태 조명 하나 터졌고요 사이드미러 안 다세요? 사이드미러가 없으세요? 하나 더 걸리면은 출입 금지입니다 뭐 하나 더 걸릴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 뭐 유리창이나 모르면 깨진 거 없니? 범퍼 내려앉았다던지 엔진 없나? 얘는 일단 통간데 통가 다음 응 문서 1520 아이고 아하 어허 아주 안 맞는 그 천지네 짐 확인해 봅시다 확인된 화물 332 맞고 차량 상태도 확인해 봐야겠죠 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케이 거부 다음 문서 문서 오케이 마흔아홉살 다른 건 뭐 없고 생긴 것도 똑같고 20V 6461 WN 맞고 차량 좀 깔끔하신데 어 라이트가 깨지셨네 아 바퀴도 하나 터지셨고 사이드 미러는 처음부터 차가 안 나오나? 바퀴가 두 개 터졌구나 출입 규정 아 안타깝지만 출입 규정에 위배됩니다 다음 완벽 오페이 오케이 다 일치고 확인해 봐야 될게 차량번호 EFG 0240 릴승 그리고 짐 하가 뭐 이렇게 생겼어 확인하기 어렵게 뒤누 옷 뒤누 옷다박 아니야? 아 씨 둘 둘 셋 마 특별한 이상 없으면은 지금 보내줘야 되죠 등이 깨진건가요? 색깔이 다른데 오케이 통과 다음 다음 아 밀수 같더라니 밀수 같더라니 그래 아 씨 뭔가 밀수 같더라니 가고 나서 알았네 가세요? 아세요? 아하 불일치 QD6 60625 FC 아 자제 좀 봅시다 위에도 마저 체크해 주고 길이 더 없네 안 꺼내 보기에는 지금 뒤로 안 들어가지거든요 계속 파악 다 됐나? 계속 파악하는 것도 내가 다 해야 돼? 17개 가스레인지 하나 의약품 냉장고 하나 소금포대 하나 광사성 물질 하나 이거를 다 같이 실어서 보낸다고? 다시 실으시고 일단 불이구요 파타가 빵꾸가 나왔네요 어 두개 났네요 어 사이드미러 두개 다 붙어있고 올려봐 위에 하나 깨졌구요 차가 한쪽이 지금 다 터져가지고 내려앉았는데 차를 굴린다고 아허 아허 아하 못 찾은게 맞네 사진도 달라 차량 유형도 달라 출입 규정도 달라 차체 결함 두개 차체 결함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휴식 아 적자가 남발인데 바로 해야되네 바로 해야지 밀수품 압류 삽을 가져가야되네 삽을 가져가야되네 생각해보니 난 삽이 없는데 탄약도 없는데 이씨 가자 한참 가야되네 밀수품 압수하러 간다 요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탄약을 좀 사는거야 아 이게 뭐야 뭐 어디서 왔냐 이거 어디 자꾸 나무가 쓰러져있지? 누가 일부러 나무를 배놓는건가 잡으려고 길이 꺾어주고 미션하러 가는 길이라 그런가 차가 한데도 없네 까지 ㄹ ㄹ ㅆ ㄹ ㅆ ㅆ 우므라투 어떤 매장이 많냐? 처음에 어떻게 생긴지 좀 알아야 파는데 말이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같이 오케이 아케 쓰자 없네? 아 사망자 털 수 있잖아 아 사망자 털 수 있잖아 사망자를 털 수 있네 아아 아아 적당이네 적당이 아 아 한방에 죽어라 어디 썼어 아씨 탄을 없어 내 주머니에 넣는거 아니지? 내 주머니에 넣는거 아니지? 타컨 타냐? 아이씨 어 기선전 타냐 아아 좋아 좋아 마음대로 쏘겠구만 이제 이제야 편해지는구만 이제야 편해지는구만 폭폭 아니 뭐 폭폭폭 세벅건들 티들 튀어나오냐 이것들은 아직은 어딨어 오우 앗 땐 앗 땐 아 앗 땐 앗 샤워 리스토예크 여 있죠? 어휴 왠지 그걸 왜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다른 경찰들은 뭐하고 아이씨 버려지지도 않네 야 묘지를 하도 파가지고 이거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도 이러다겠네 다 찾았다 다 찾았다 아아 찬약 없어서 식겁했네 가는 김에 요구상점 들러서 사고 오우 응 여기로 가자 아아 진짜에 격방이야 격방이야 특수부대 출신인가 오호 어 없나? 아니 얘네들은 파약은 다 쪄고 보드카로 쥐고 있냐 물 대신 보드칸가? 영업하시죠? 영업하시죠? 하다? 영업하시죠? 이런거 안 사주는구나 응? 소총 비싼가봐 내가 열 개를 판거 아니야 방금 근데 왜 이거 돈은 이거밖에 안주지 근데 왜 이거 돈은 이거밖에 안주지 이걸로 도움를 하다 하이파우드 좀 사야되나? 하이파우더 좀 사야되나? 하이파우더 바이러우더 사압은 하나 있어야겠다 돌아갑시다 아 유리창 깨졌네 야밤이라 그런가 화가 안 돌아다니네요 오 쉣 이대로 쭉 올려면 되겠죠 낫다 낫다 숫자 딱 해주고 음행 꺼주고 받아주고 수리 해주시오 창고에 좀 넣어놔야겠다 아우 손에 쥔것도 많아가지구 창고 가득가득하네 어허 야 뭐지 이렇게 넘어가야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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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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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받은 사람만 입국 가능 최소 2주 지나야 됨 차량 손상 확인은 무조건 있네 안녕하십니까 문서 주시겠어요? 요거야 콜레라 콜레라 맞아 콜레라 아니잖아 GCK 6533 AS 차량 무게 1780 괜찮고 메이지 한 마리 쓸고 왔다 면세가 34 활레라 안 되잖아 활레라 안 되면 출입 규정이 안 되고 차량 상태를 물 떠보고 차량 계속 해야돼 여깄습니다 물 거부 활레라 안 되시구요 여깄요 안녕하십니까 정당한 건물 맞죠? 잘 누가 보면 훔쳐가는 줄 알겠어 이거 회색 회색이라고 봐야되나? 꼼꼼하게 확인해 봅시다 여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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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알겠어 누가봐도 이건 돼지가 아니잖아 가 아니라 울어 아니 누가 봐도 이건 돼지가 아니잖아 퇴포부터 합시다 음 둘이 친하게 지내 오랜만에 온 손님이지 뭐라고? 뭘 할 계획 있다고? 물수품을 찾고 그냥 차는 폐기시키면 되니까 어떻게 꽁쳐놨지? 이거는 차에 꽁쳐놓을 여깄다 아니 수로 밀수를 해? 심지어 타이어 바퀴가 터졌어 앞에는 너무 다르잖아 색깔이 어디? 어따 꽁쳐놨어? 너는 숨길 데도 없다 연료 탱크랑 바퀴 컨테이너? 안 보였지 다음 준비 문서 고 하고 밤을 좀 치우고 말요일 요일 기간 아하 예방접종 일지가 오래되버렸네요 무게는 괜찮고 어차피 못 가잖아 차량 상태나 좀 확인을 해 줍시다 사이드미러 두개 더 보고요 범퍼가 없죠? 범퍼가 없죠? 그리고는 뭐 딱히 앞유리 창도 깨졌네요 여기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음 승진 창파손 하나 못 잡았구나 화려한 물건 순도 높은 보드카 있는데 팔아야겠다 순도 높은 보드카 원래 창고 좀 비우자 삐고 카가스 탐콩하고 밀수범일수도 있겠네 아 갯수는 다 맞구요 살아있는거 같은데 단서가 너무 적어 밀수범이란 단서가 아 단서가 너무 적어 상등록번호 맞고 맞고 응? 등록처가 다 맞지? 여기 여기가 남았고 남았고 차량상태확인 라이드미러 다있고 바퀴 있고 방문 깨진거 괜찮고 바퀴 괜찮고 이거 범퍼를 있다고 해야되나 없다고 해야되나 방 차량상태 오케이 통과 다음 어? 밸문드꺼문이라 여권번호와 사진이 달랐어? 내 덕분 음 너무 쉽게 보내졌네 나이도 체크해야되나? 나이도 체크해야되나? 오케이 짐 훑어봅시다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대개 다섯개 대개 다섯개 요금이 신성치왔네 아 뒷렬 뒷렬 거울 깨졌다 범퍼 사이어 두개 나가고 그리고는 뭐 그리고는 뭐 미러도 하나 없네 이거 밀수 할 수도 있겠네요 밀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조사해봅시다 밀수품 그럼 아이템 좀 볼까? 없네 뭐 없어 다시 실어주시게 위로 없음인데 밀 없음은 맞는데 지금 밀 없음은 맞는데 지금 아니요 못가시는데요 가세요 가 아 아 뭐야 수립규정 범퍼 없고 차량중령 아이씨 씨 범죄자 팔러 가야되나? 아 묵혀놔도 되겠지 아이씨 아이씨 움직인다 움직인다 흐으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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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